여기만 뽑자. 자, 뽑아서 저기다가 갖다 날려줘. 끝까지 다 잡아야 돼. 다 몽땅 이렇게 잡아야지. 애기 아너데끼. 사랑하는 아내를 아너데끼. 아너데끼? 아너데끼? 아너데끼. 앉는 것처럼. 아나. 앉는 것처럼. 아너데끼. 아너데끼. 되게 크다. 진짜 크다. 구리 잡아야겠는데? 나는 혼자 못 잡겠는데? 아, 엄청 크다 진짜. 이거 꽉 차 있는 것만 해. 딱 얼마 갖고. 잘 썼습니까? 네, 잘했습니다. 아, 잘하네. 이야, 잘한다. 우와. 엄청 시원하네. 어, 격이가 잘했다. 아, 예. 아, 잘한다 잘해 잘해. 형사 겹치지 말고 빨리빨리. 우리 시간 없으니까. 농땅이 씹히지 말고 빨리빨리. 칼만 들고 뭐 다냐. 빨리 빨리. 이거가 다하네. 뭐 다냐. 아니, 농땅 좀 까지 말고 빨리빨리. 아, 예. 빨리 가는데. 얼른, 혀. 이 놈. 이 놈? 응. 아, 오케이. 네. 네. 아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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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머, 어머, 어머. 이게 맞습니까? 용연아. 뭐 되냐? 안 가르쳐졌냐 안 가르쳐졌냐? 뿌리를 뽑으면 안 된다고요? 아, 이미. 이야. 용연아. 조석 씨는 저기 취직하는 게. 대통령 삶도 받으신 장인, 명인이시고. 잘못 데려갔어요, 그래서? 놀아있어. 아니, 암. 인간이 지나가네요. 아니면, 이제 배가 안 돼?